새로운 감옥이 열렸습니다 아... 도시? 아 너 어차피 세 개 다 깨야 되네? 서순대로 해야겠다 군대 탈출인가? 군대 있다던데 아 우리 네 명이서 이거 같은 방 쓰면 좋은데? 아 이건 막사구나 오케이 한 명 같은 방 이거 랜덤으로 네 명 같은 방 할 수 있어요 님데? 운빨아 운빨이지 이거 같은 방 되는 거 직장 뭐 있냐 봐야겠다 요리사 요리사 괜찮다 배광공? 일단 우리 직장 하나씩 잡자 그 여긴 일하려면 누군가를 패야되네 이거 치약으로 CCTV 막을 수 있거든? 아 그래? 어 보면은 여기에 철조망 있어 아 방 그거 있어 통풍구 통풍구가 여기랑 이어지네 잠깐만 올라가면은 여기도 가는 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아 책상을 들고 옆방 가서 털면 되네 아 회장님도 같이 고통 느껴봐야죠 이래야지 다음부터 아 켜농이 존나 힘든 거구나 아이씨 회장님 그 이거 닫힐 때까지 해야됩니다 아시죠? 오토바이 고쳐서 탈출할 수 있나봐 오토바이? 근데 그거는 네 명이서 탈출 못하잖아 그래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탈출하는 거 같은데 네 명이 못하잖아요 님들 서커스 마냥 저거 해볼까? 저 빨간 키만 있으면 되는데 맹구야 어때 가능성 있어 보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거야 그러면은 저기 오토바이 한 번 갔다 와볼게 내가 한 번 고쳐놔 볼게 오토바이 수리도구요 4시간 일하는 시간이까지 그러면 저기는 어차피 전류 안 흐르잖아 여기 오토바이 타는 거까지 가는 거 아 근데 목재가 없어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 땅 파는 거는 장부초비 4개가 필요하거든 아니 여기서 땅을 판다? 잠깐만 의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? 의자? 어 여기 통풍구가 있긴 하거든 된다 이거 갈 수 있어 통풍구 있으면 의자 의자가 어디지? 오케이 지금 찍었다 의자 누구한테 있다고? 퍼틴 뭉치 들고 지도 보자 지도 보자 빅 빅한테 있대 빅? 어 빅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리 우리 집 뒤 우리 집 뒤 잡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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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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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그거 찍어낸다면 아니 나 포트 있어가지고 안 돼 포트 있어 내가 찍어야 돼 됐다 지금 아 박하사탕도 구했다 됐어 됐어 박하사탕 어디 땄어? 그거 만들어야지 그거 나 줘 뭘 만들어 박하사탕으로? 그거 그거 로켓 엔진 오케이 잠깐만 나 나 왜 왜 떨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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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여기 여기 먹어 먹어 난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오늘 밤 작업 소다캔이랑 뭐 있어야 된다고?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박하사탕 그렇게 두 개 조합하면 돼? 어 조합하면 돼 오케이 오늘 밤 작업하고 올게 그 그 탄산음료의 그 멘토스 이런 거 너무 아아 퍼지는 그 이번에 좀 빨리 끼겠는데 이번 스테이지도 그러게 저거 오토바이 어차피 통풍구로 넘어갈 거면은 자유시간에 해도 되지 않아? 아니면은 자유시간에 넘어가서 하고 내가 바깥쪽에서 망 보고 있으면 되지 않나? 아 오케이 그렇게 가자 그러면 그 세제랑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잉크랑 그거를 잉크랑 해야 돼 우리 육매 어디갔니 애들 다 잠깐만 운동시간 찍고 한번 되나 확인해보자 내가 망 볼게 얜 됐고 아 미친하네 드라이버 있었나요? 드라이버 있었나요? 아니 날 좋게 보고 있다면서 미친새끼가 치약을 40원에 파네? 쓰레기인가? 나 챙겼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망 좀 봐줘 여기 여기 아니야? 여기? 어 여기 오면은 로켓 추진기랑 드라이버 줄게 한 명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말 걸면 되겠지? 말 걸어놨어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까진 붙잡아 놓을 수 있는데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도와줘 됐어 됐어 이제 안 도와줘도 돼 아 됐어? 메리 쑥혀 그리 쑥거에 놔 잠깐만 그쪽으로 가거든 오우 시랄 지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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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젓라 무서웠다 포토바이다 한 명만 탈 수 있대 ㅈ됐다 ㅈ됐다 이거 솔로 탈출용이야 ㅈ됐어 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거야 아 거긴 책상 있구나 다행이다 아 예상 밖의 사태가 자 이거 어떻게 제거하지 가차 통풍구 뚜껑 좀 떼줄래 너가 아래서 잠깐만 오케이 이리와 여긴 포기 포기 빠른 포기 잠깐만 이거 깨면 되는거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법 알았어 뭔데 잠깐 나머지 분들 다 튕겨 주실래요 잠깐 다 튕겨보세요 와 그걸 몰랐네 잠깐 우연처럼 다 튕겨보실래요 아 아 인터넷 끊겼어요 야 맹구 야 맹구야 맹구야 빨리 튕겨라 집 밥먹 나 찾아 이거 밥 안먹으면 맹구야 쟤 왜 안나가 어 나 크래쉬 일어났다 야 맹구야 나가 나가야돼 게임 나가봐 너만 나가면 돼 아 크래쉬 빨리 빨리 접속중이니까 빨리 빨리 나가 아 야 얘 빨리 튕겨 아 깼다 아 깼다 아 깼다 이거 토요일까지 깬다 아 아쉽겠다 튕겨가지고 아 아쉽겠다 진짜 생각보다 이게 4인 현황이 아니더라구요 아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웬만한 날 먹으면 피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혼자 택출했네 들어가기 전에 혼자 택출했네